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약 20여 년 전부터 여러 종류의 필러가 출시되면서 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것에 더해서 일반 클리닉에서도 또한 필러 회사에서도 필러 광고를 함으로써 얼굴에 필러 시술을 받으시는 분이 많아지셨는데요 오늘은 필러 맞으면 안되는 얼굴 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회사 때문에 성형수술은 불가해서 필러로 보완해 볼까 하는데요 눈,코,입은 만족하는데 얼굴이 평면적이라 이마필러, 앞볼필러, 코필러, 턱끝필러를 맞으려고 합니다 제가 옆광대는 있는데 앞광대가 없어서 평면적인 것 같아요 저의 얼굴에서 어디에 필러를 하는게 가장 효과가 클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쁜 이유로는 눈썹의 위치가 수려하여 전태궁이 넓고 인중도 짧고 중안부도 길지 않고 콧볼의 가로폭에 비하여 입술 가로 길이가 월등히 길어서 시원한 인상인데요 다만 옆광대가 조금 있어서 얼굴이 평평하게 보여 입체감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현재는 직장관계로 성형수술 할 여건이 되지 않아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의 이마 그리고 노란색 원의 앞턱 코필러와 앞볼필러를 맞으면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셔서 얼굴 입체감은 앞볼이 아니고 코 옆 꺼짐 윤기라 말씀드리니 필러 맞은거 시간 지나면 저절로 다 빠지는거 아니에요? 안빠지면 성형수술 하기 전에 다 녹이고 하면 되지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이 녹는다고 아이스크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필러를 녹이면 그 필러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주위조직으로 퍼져서 이러한 필러 유과정 혹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니 성형수술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맞지 마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이마필러와 앞볼필러를 맞았을 때의 문제점은 이마가 윤기되고 앞볼이 튀어나오면 그 사이에 있는 안구가 깊어지면서 옴팍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깊어지게 되면 눈이 작아보인다고 하여 애교살 필러까지 맞는 분들이 계신데 애교살이 눈 아래 전방에 위치하게 되어서 눈은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됩니다 앞광대 필러의 경우 대안은 없지만 이마필러의 경우 이렇게 아랫 이마 쪽에 맞는게 아니라 윗 이마 쪽으로 해서 필러가 눈썹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깊게 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턱끝 필러로 넘어가 보면 이 턱끝 필러가 지구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원래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턱끝 뼈 너머로 더 처지게 되면 마녀 턱 증상이 나오게 되며 턱끝 필러를 맞은 턱끝이 돌출되면 턱끝 옆 턱선 라인이 약간 함몰이 되어 일명 강남성계 삐아기 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필러를 맞으면 안 되는 얼굴 부위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필러는 골질과 육질 성분 중에서 육질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살집이 많으신 분의 경우엔 아무리 적응증이 된다고 하여도 맞으시면 안 되겠고요 또한 아이스크림이 녹는다고 아이스크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필러를 녹인다고 그 몸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빼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마 필러로 아무리 볼록한 이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눈 밑 앞볼 필러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눈이 옴팡하게 파묻힌다면 즉 눈이 얼굴에 구할인데 필러를 맞아서 작아진다고 한다면 아니 되겠고요 다만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는 피골이 상접한 얼굴의 경우 아주 보수적으로 적응증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